안녕하세요. 킨더뮤직코리아 남승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생활속에 함께하고 있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즐겁게 노래하고 또 음악을 듣기도 하고 교회에 갔을 때나 또는 학교에서나 또는 문화센터에 갔을 때나 킨더뮤직 수업에 참여했을 때나 많이 노래를 부르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점을 전해주는지 오늘 딱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노래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그 감사함을 잘 모르고 살곤 있지만 노래가 우리에게는 행복을 전해줍니다.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엔돌핀을 막 이렇게 방출을 하고 있고요. 노래를 부르는 자체만으로도 뭔가 스트레스 받았던 마음이 좀 풀리거나 좀 우울했던 그런 감정들이 조금 사그러든다거나 아니면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일단 어떤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는 행복을 주는 노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도구이기도 하지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노래의 효과라고 한다면 노래는 두뇌를 발달시켜요. 음악이 우리 아이들이나 어머님들 우리 성인들 우리 모두의 두뇌를 발달시킨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노래가 어떻게 우리 뇌에서 반응을 하고 작용을 하는지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노래는 어떤 가사와 음의 조합, 음악은 음과 리듬으로 만들어진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가사는 어떤 음절과 낱말, 단어 또는 어떤 문장 뭐 이제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단어의 조합 같은 것들을 처리하려면 좌뇌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또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멜로디 이제 노래에서 또 빠질 수 없는 멜로디는 음과 리듬의 조합인데 또 이런 조합들을 처리하려면 또 운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멜로디만 있는 음악을 듣는 것보다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듣거나 또 노래를 부르는 과정 안에서 좌뇌와 운회가 고르게 자극을 받고 발달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아이가 지금 만약에 반짝반짝 작은 별 부르고 있다면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아가 예쁘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와 우리 아이의 두뇌가 골고루 발달을 하고 있구나 자극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좀 더 우리 아이랑 즐겁게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우리 노래의 효과 중에는 우리 노래 자체가 좀 물리적으로 마사지의 효과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나 마사지 안 끊었는데 무슨 마사지를 해준다는 거지? 자 노래를 부르려면 우리가 입을 움직이죠. 근데 입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또 다르게 우리가 말을 하려면 좀 어떻게 하죠? 뭔가 이렇게 좀 힘을 주죠. 그냥 입만 이렇게 움직였을 때부터 소리를 내려면 근데 말하는 것과 달리 또 노래까지 부르려면 우리는 호흡이라는 것도 함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노래를 하려면 이 안면 근육에 43개의 근육이 여기저기서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만 뻥뻥뻥뻥하고 있었나? 그게 아니라 아주 잔 근육들이 43개나 함께 움직여줘야 되고 얼굴의 근육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목 부분의 근육이라든지 복부의 특히 횡경막이라고 하죠. 우리가 노래하려면 호흡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배 주변이 이제 풀룩 나온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입과 관련된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 부분을 우리가 또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몸 전체를 쓰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기 때문에 노래는 어쩌면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또 우리 근육의 마사지 효과를 함께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짐바부에 아프리카의 짐바부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걸을 수 있으면 춤출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노래 부를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아주 많은 분들 모두 걸을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이런 많은 분들은 모두 다 춤추고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라도 즐겁게 노래 부르고 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우리의 뇌도 자극하고 또 우리 감성도 풍부하게 행복감을 느끼고 더불어 우리의 신체도 함께 평소에 쓰지 않을 것 같았던 이런 장 근육들도 다 마사지하면서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